안녕 안녕 이제 많이 치워졌어요 네 좀 많이 쌀쌀해졌죠 제가 웨투를 입었어요 오랜만에 진도입니다 특강 네 저희 이제 특강 하고 진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틈틈이 할테니깐요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연습량에 따라서 빨리 따라오시거나 느리시거나 이제 차이가 날거에요 네 이제 점점 왜냐면 뒤로 넘어갈수록 악보가 보는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낮이듬자리페라는 진짜 피아노 치기 위한 연습이기 때문에 연습이 없으시면 따라오고 힘드실거에요 저희가 이제 바이엘이 좀 새로운게 나오기 전까지는 쑥쑥쑥 진도를 막 빼서 될 것 같아요 악보는 비슷해서요 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악보 보는 그 시간은 패각적으로 네 좀 줄이고 진도를 나갈 때 따라오실 우리가 볼 때는 이제는 그냥 혼자 연습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악보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이제 먼저 저희가 이제 악보 있는게 좀 새롭게 해서 25번을 이제 보시면 네 네 네 지금 4번에 3박자로 되어 있고 네 특별히 어려운 점은 전혀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악보를 따로 읽어드리지 않을 거구요 오늘은 25번 26번을 하라고 하거든요 네 네 네 오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지금 다 없어요 저희 지금 꾸준히 같이 악보 admin 되시는 분들이라면 25,236에서 제가 특별히 해드려야 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네, 이제 도레미터술 이런 거랑 기본은 다 아시니까 네 그렇게 줄 쭉 이어져 있는 거 다 어디서 끊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드리고 치는 거 같이 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중요한 부분 좀 얘기해드리는 걸로 항상 터치하는 거 꼭 비코터치 항상 되게 중요하죠? 잊지 마시고요 그럼 25도 한 연주 해볼게요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도돌이는 각자 하시면 되시고요 도돌이 정도는 충분하게 여기는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연습하시면 되고 한 박자 딴 딴 딴 여기는 손가락 번호 전혀 어려운 게 지금 하나도 없어서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교할 정도 없습니다 26번 한번 같이 해볼게요 제가 치다 보니까 모델 아토인데 비바체로 치는 거 같은 느낌을 받아서 모델은 욕바르기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빨리 치셨죠? 제가 4분의 4박자를 입력해 드리고 제가 순간 너무 웃겼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조금 늦게 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치시면 안 되고요 안된대요 요 빠르기가 보통 빠르기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한번 다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여긴 다시 똑같죠? 도돌이는 각자 해주시면 되고요 도돌이는 각자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여유 있게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너무 너무 도돌이는 각자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조금 많이 연습하신 분들은 이 빠르기가 나와요 비바체로 빠르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손가락 연습이라서 빠르기도 중요하고 빠르기도 중요하고 빠르기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델은 보통 빠르기로 나중에 치던 걸로 25, 26은 특별히 어려울 게 없는 게 전부 다 레가토 주법으로 지금 왼손도 주로 남겨져 있지만 보면 레가토로 되어 있죠 크게 뭐 음력비가 어려운 게 없어서 주법 자체가 전혀 어려운 게 없어서 원래는 강의를 건너뛰어도 되는데요 그래도 아쉬우니까 건너뛰는 건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냥 짧게 그냥 저희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5번, 26번 간단하게 그냥 연습만 하는 걸로 네 네 마무리하겠으면 저 뼈 안에 더 해드릴 게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다음 시간에 네 27초 끝나요